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저번에 라면 편의점을 업로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군포에 있는 다른 라면 편의점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가실까요? 고고! 오 여기 근처네? 이 건물입니다. 아 여기다! 25인 라면, 커피, 세탁! 여기 셀프 벌레 방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라면, 커피! 그리고 지금은 저녁 6시 이후 매장 내 음식 섭취를 삼가해 주세요. 사이로 거리두기 때문에. 매장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어우 라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죽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아, 맛있는 냄새나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커피라든지 아이스 초코, 아이스레모네이드 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문부터 해볼게요. 진라면 오랜만에 먹자. 아, 뭐 짜파게티 먹고 싶어. 새우 계란 한쪽도 맛있을 것 같아. 주문 먹고 싶어. 이거 먹을래? 계란미 각종 토핑 무료. 계란미 각종 토핑 무료. 계란미 각종 토핑 무료. 계란미 각종 토핑 무료야. 대박. 카드 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계란미 각종 토핑 무료. 여기 라면 끓이는 순서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와있거든요. 이거대로 만들어 볼게요. 계란미impression 그 tens이 controls 했을식이 뜯어보았요. 이렇게 토핑을 넣어볼게요. 컵나물. 회톡 파. 참치. 계란 고추냉이 멸치 족 족 족 족 족 족 족 족 족 김치 김치 맛있겠다. 김치 단무지 치즈 저는 국물이 자작한 짜파게티를 좋아해요. 치즈맛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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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출발 보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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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올려서 참치, 계란, 파와 콩나물을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ㅠㅠ 삼 킹도도 찹쌀개! 참치, 계란, 파와 콩나물을 넣어서 정말 맛있어요! 요즘은 참치, 계란, 파와 콩나물을 넣어서 참치, 계란, 파와 코리스도 넣어서 참치, 계란, 파와 콩나물 넣어서 단무지 국물 단무지 healthcare 국물 설탕 설탕 lod고 ăn검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ㅋㅋ 피치레몬 먹을래? 오빠는 뭐 마실래? 오빠는 얼쥬아 맞지? 2,200원, 1,500원 씹는 소스 고춧가루 치즈 치즈 다른 라면도 먹어볼까?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참치 초코 참치 불닭볶음면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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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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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kimchi 같이 야채로 같이 볶아서 walk 패랑 참치 두 개 꼭 넣어 먹어야 될거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